무지개가 자주 떠 무지개길로 불리는 이름부터 아름다운 곳 거제 홍포로 향하는 특별한 오솔길을 소개합니다. 걷는 여행의 특권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바로 그곳에서 걸음을 멈출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? 망산의 잔등을 따라 걷다가 올망졸망 점점이 떠있는 섬들과 쪽빛 남의 바다를 만나는 순간 손에 잡힐 듯 선명한 섬들이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내며 저절로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. 특히 이곳은 해도지 해넘이 명소로 해가 수평선과 입맞춤할 무렵이면 온 세상이 붉은 빛에 잠긴 듯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. 이제는 전국적인 명소가 된 바람의 언덕도 꼭 한번 머물다 가야 하는 보석 같은 장소인데요. 사시사철 쉴 새 없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닷바람이 함께 걷는 옆사람의 손을 더욱 꼭 잡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. 파도소리, 새소리, 바람소리가 있는 곳 바다를 감상하며 숲과 대화하며 한려수도 해안 비경을 쉼없이 감상할 수 있는 거제 무지개길 꼭 한번 걸어보세요.